뭐야? 이야 갈치가 올라오네 수심이 얼마졌어요? 14m 갈치 이쁘다 손 다칠텐데 이야 갈치 그 놈 이쁘다 갈치 안 가져올거죠? 아는 사람 있어요? 아는 사람 있으면 주세요 사람들 막 패대기시더라구 아깝게 이야 오늘 엄청 왔네 저 안에 갈치 있는거에요? 아니 망상어 우리 진사장님 아직 안하시는거에요? 어디있어 장비 아 여기 있구나 좋은 자리 잡았네 텐트 첫 나오네 근데 이렇게 좋은 자리 잡았어요? 아이고 우리 마사장님 아저씨 잘 씻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선물 잘 받았습니다 아이고 별료 아이 뭐길래 하하하ㅏ 백인 росс야 바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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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골 그로 이골 준비해줘야 되는데 옆에서 시나바리에 못한게 아닌데 예상되면 버리고 Ranger 새obs arc 면이 타이밍 예상되면 다시 하루를 2일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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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정도 8일정도 2일정도 2일정도 곁들임 여긴 수건이 2일정도 주인공 1.5ruk 1.8불로 2.5불 고춧가루를 볶아야 되니까 날씨가 이래가 있어야 해요. 어? 여운탕 거리가 없을 거야? 여운탕 거리는 알잖아 일단. 여운탕 거리 할 게 없다고. 넋은 있어. 뭐라고 해? 날씨가 이래요. 웃는 거 웃어야지. 웃는 거 웃어야지. 흠. 지금 현재는 잘못부터 하지 말고 예. 해하고 그냥. 요거는 굽고 못 믿고. 그냥 제대로 아껴소. 여기까지 말씀하는 거야. 하하하. 요즘은. 많이 드시네. 여보세요? 지금 세근데 뭐. 세근데 뭐. 영파라. 영파라 뭐 샤악. 아니다. 하루에 또 드시지. 다진데. 주시를 바꿨으면. 해당이 일찍이 다 되겠다. 그럼 오늘. 테스트 받으면. 뭐. 어. 쪽씨? 쪽씨는 많이 가는데. 많이 가졌어야. 네. 조금부터 봐. 아니다. 이거 안하나. 뭐가. 위험한거. 뭐. 아니다. 다이았은아. 응. 다이았은아. 다음 주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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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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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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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d 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안녕.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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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cious.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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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어갖고 봅시다 이제 45cm 살이 쪄가지고 저기 걸었다 숭원과 감시인가 숭원과 감시인가 감시다 와우 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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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다 감시 감시 이야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두번째인가요 친구요 이야 두마리째네 여기서 이야 축하드립니다 추석선물 제대로 받으시네 이야 이것도 한 27cm 되겠는데요 아이고 한 25cm 정도 에이 죽으세요 또 검정단위 또 해야되 이거 죽으세요 사이즈 한번 재보게 이거 작네요 25cm 우와 이래봬도 25cm 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자 잡으세요 멋쟁이 드디어 왔다 왔구나 떨쳐부대 뒤에서 대기 걱정하지 마시오 걱정하지 마시오 숭원과 감시인가 그것만 파악하시오 숭원과 감시인가 숭원같은데 감시이면 대박이고 감시야 감시이면 사짠데 그정도 붙이면 오 엄청 붙인다 오 숭어야 숭어 숭어야 숭어 숭어야 숭어 그럼 조심하시오 자 떨쳐부대 갑니다 떨쳐부대 갑니다 여기 한가리 잡네 오 오 오 어 오 오 아 오 아 아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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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괜찮아요? 우와 살찐거봐 살찐거봐 살 찐거봐 내 커피, 거의 다 넣으면 내 커피 왜 다 빨리 커피를 치워 잠깐만 잠깐 사이즈 받아 보여요 사이즈 뭔 찬지 다가오거든 어짜다 어짜 왔다. 차야겠다. 바로 되겠다. 아이고, 옷이 벌겠다. 50! 50이에요? 자, 승어 50입니다, 50. 빙고. 어, 이제 차야겠다. 이제 시작인가봐. 나오셨으니까. 감시를 잡고 옷 자르시라고. 시작인가봐요. 밥 까뵈다. 여기가 바까 바침대 바까 바침대 바까 바침대 괜찮아요? 바까 바깥 바까 바까 바깥 바다 바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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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